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공주보 부분 해체 결정과 관련해서 공주시가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는 공주보 부분 해체와 상시 개방 시 우려되는 피해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의 갈등 조정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키고 현재 공주보 모니터링과 함께 부분 해체에 따른 물 이용과 해체 시기 등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쌍신지구 등의 농업 용수 공급과 가뭄 대책, 환경 개선 사업을 물관리위원회에 건의해 대책 환정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민과 전문가, 환경부와 협의해 보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